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런던의 첫 번째 아침입니다. 날씨 굉장히 좋고요. 우리 팬분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어렵게 어렵게, 정말 어렵게. 허락하신 헬스장으로 저희는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드린 프리 워크아웃 한번 보여주세요. PPL! 손님, 손! 유노, 손! 손! 어떤 운동? 신입사자가 안녕하세요. 인잇 Goingworth이 Ayab segu인 제품 loud Swedish Baby 누구나 Op The Quad 자막 잘어 entrar Garik 네 전 자막 중 전 전 여기 1도 60kg 태발에 한 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하는 한 번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한 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여기 여기 4불iąt 바가 있대 3불바야 2불바야 1불바야 앞에선 붐바야 2불바야 으로부터 롱크인저 부분에 의해 그게 확실히 아름다움 leverage we work 22 loop and women have smaller hands are so they've just made the woman's bar 15kg and there's no nerling in the middle so the message is the middle smooth my background was Olympic lifting and I had surgery in 2016 so I haven't really been lifting much since I also had shoulder surgery February this year so you're not going to see me do much proper lifting just rehab for now and it's coming back but believe it or not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큰 이익보다 더 많아요. 라이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덤벨이 60K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덤벨을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구매하려고 했는데 제가 교육운동을 그만두는 바람에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리의 보물. 처음이다 보니까 그 운동을 안하고 좀 엉망으로 들었는데 느낌을 받았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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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잡는 그립도 자체도 유출을 이기 때문에 어깨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서 집중을 다 하체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데드리프트와 같은 그런 바벨 위치를 잡게 되면 점프 훈련이 불가한데 트랩바로 점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은 모든 헬스장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벤치프레스를 도와주는 스팟, 벤치프레스가 위험하잖아요. 스쿼아시아 혼자 탈축법이 있고 근데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해요. 떨구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팟이 있어야 되는데 대개 우리 한국 벤치기구 같은 경우는 같은 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내리는 순간에 만약에 이 무게가 무겁잖아요. 바벨이 무거우면 힘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힘을 들기 위해서 저희가 코어를 코 안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올려요. 근데 그걸 다 걱정을 이 발판 하나 때문에 이 발판 하나 때문에 스팟을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들기 쉽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벤치프레스의 표몬이죠. 운영하시는 권장님도 굉장히 쿨하시고 또 역도 하신 선수분이셨기 때문에 또 가르쳐준 데도 부담이 없으시고 마인드 자체가 운동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좋아요. 아프리카 때부터 팬이었는데 같이 한번 운동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영광이었고요. 영국에 온 일에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짐 소개시켜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정태균, 마루랑TV의 마루랑이었습니다. 로바. 로바.